리나 씨, 제이 씨, 오연 씨, 달린 씨, 라오 씨, 피안 씨, 암 씨, 그리고 헤나 씨까지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하트도 해주시고 팬분들 모여서 인사도 해주세요 아주 씩씩하게 걷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가운데로 이렇게 서주시면 네 ANS분들 이제 단체 사진 찍을 겁니다 소퍼를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네 먼저 ANS의 공식 프로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찰칵 와우 다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 가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찰칵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을 향한 사랑의 하트 하나, 둘, 셋, 찰칵 감사합니다 이번엔 ANS의 출연 가고 들어보겠습니다 선, 선 저희 ANS는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칼군무도라면 누구? ANS 실력파워도라면 누구? ANS 이렇게 모두 다 세이 마이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숨을 재능을 싹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2일 ANS 엔터테인먼트 소속 ANS 일동 안에서